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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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없는 후... 골고루 떡볶이 아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영상은 영상에서 이용해서 노래하는 영상이 좋았어요!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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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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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. 비비큐가 그래서 이렇게 맛이 치가 않더라고. 아 오빠는 치킨끼리 뷰게였구나. 나는 그게 아니라 한산당 10만원짜리 먹는 그거. 식사 먹나. 그건 좀 차이 나누고 있어. 저거 10만원 빨라. 그럼 다 쓰고 죽을 수 있을까? 대부호예요 무슨? 그게 뭐지? 언니! 미쳤어? 왜? 내 젓가락 왜 가져가? 아 그거 아니야? 몰라? 한눈판에 사이 다 없애버려. 나도 먹고 있을 때 그런지 한두 번이 아니야. 빨리 가져와 젓가락. 정질상 유발하지 마. 진짜 어이없다. 진짜데 나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다 치워봐. 야 아직 먹고 있어. 아직도 먹고 있어? 그것도 좀 먹고 와. 이거? 아이고. 바닥에 친다. 바닥에 친. 나 나오니? 팔 나오고 팔. 그래. 나 나오니? 나. 네. 나. 얘넘. 나. 그런거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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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기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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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로리로 뱅뱅 그리고 야채가 비싼가봐, 공심채. 오바야, 진짜. 굴 팀이 21,000원인데. 약간 입에 먹고 싶어.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? 응시 찍을 때는 가로로 찍어야 돼. 세로로 찍어야 돼. 그게 나한테 물어봐. 전문가자. 전문가자. 본인이 어디에 올리는지가 중요해. 근데 너 어차피 아무 데도 안 올리니까 아무. 네. 만약에 올린다며. 어디에 올린다며? 몰랐어. 세로, 세로, 세로. 인스타? 인스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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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한데? 엄청 진한데? 아깝지 않아? 너무 한식. 오빠. 너 진짜 나한테 말 권해? 새끼야 말을 걸었잖아 하니까. 내가 뭐라 했지? 그 어떤 거는 내가 안 할 거 아니야? 그 전에 공부한 일이 나한테 한 거 아니야? 이거 잘못이야? 저 장난이 없다. 나 같은 유튜브 같아. 응. 잘했다. 다 해 주시고요. 네. ㅋㅋㅋㅋㅋ 저게 장난다 있다. 나 진짜 유튜브 같아. 응. 같이 봐야 돼. 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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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가mniej. 저리가 고 pondering. 저리가 아무 첨 pastel 못 puesto. 저리. 저리가 Siberian brook. 응? 빡빡? 응? 빡빡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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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한다. 가만히 같이 가야지 우리 가만히 같이 가야지. 참프! 아유 귀여워. 참프가 아닌데? 정신생기. 손 벌려고 한 건데 참 보라고 말하니 정신 숙리 야 족가 라온아 라온아 이렇게 노랗게 나와 어? 이렇게 하니까 나 괜찮게 나오네 얘가 노랗게 나오는 거 하면 아 할 줄까? 미쳤다 세피야 족가 이제부터 이걸로 찍어야겠네 이렇게 하나를 배워갑니다 야 너 배나와 이제 디저트 골르러 가쳐 이거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? 나중에 주워 먹으려고 또 그냥 안 해봐 또 그냥 안 해봐 어떡해 또 그냥 안 해봐 또 그냥 안 해봐 호기심 창구 야 아 진짜 막 치즈라 그런가? 형이 손 다 먹으려고 했어 기천이가 화장실에 모래는 안 파묻고 오줌을 보면서 땅을 파 호기심 Student 한 방만 입구 화장실 너무 좁아서 온가? 어? 미안해 여기가 없네 다시 의룩장을 놔줘 이게 켜져있어? 응 이것도 완전 다 꺼지네 열었어? 어 그래 올리고요 반모다리인 것 같아 이 자식아 꺼줬어 내가 가곤다 ų 오랫띵 이쁘로 오랫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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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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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왔다! 양념장 새우 새우 양파 양파 계란 밥은 국물을 함께 넣어줘요 처음으로 사는 게 더 맛있었어요 먹었을 때까지 먹었을 때 인기 때문에 고소하고 고소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